한국에 사는 친구들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무슨 친구들이 모델 같아. 뭐예요, 이게? 난로가 필요 없네요. 옆에는 여기 릭이고 안녕하세요. 엘리엇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엇은 진짜 무슨 옛날에 디카프리오 머리 했어요. 디카프리오 머리. 디카프리오 머리. 저 친구들은 한국에 사는 친구들이 아닌가요? 아니, 한국에 사는 친구 아니고 잠깐 놀아오는 친구들. 카나다 친구예요? 사실 영국인 친구예요. 어머, 프롬 잉글랜드. 아, 닭갈비 맛있지? 맛있죠. 제대로다. 치킨, 캐베지, 세스메 리프, 포테이토. 외국 친구들이 닭갈비 보면 놀랍니다. 그럼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심한 질문. 왜 이렇게? 왜냐면 모두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케이크를 보니까 모양이. 네. true.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엘리언. 아, 그럼 또 맛국수 들어가죠. 오, 채식주의자면. 아, 그러면 또 맛국수 들어가죠. 오, 채식주의자면.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아, 닭갈비. 으이 commodity. 짱갈비와 우동은 바로 드셔도 되시고요. Knock, Askedmê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치즈와 닭갈비. 찍어서 뽕듀라고 그러죠, 뽕듀. 치킨 뽕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컴패. 컴패. Look at that. My poor table man is going to explode. You need to have your table man is on. I think it's good. You need to get that fishy taste. But now I get it.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I think it's really lovely. I am as I throw my chicken around the street. This is the number. Yeah. But your face is still on. I would like to forget today's food. Theirs looks much nicer. This was nice, but you see that with the amount of cheese in the middle like bubbling away. The parting of the waves. Here's your noodles. And then they get this. He cook in a big bowl. It could be vegetarian, but this is the sprinkling of. It's not good. It's good. We've reached Korea since it's almost 5 days ago. But before that, it's been 2 years ago.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It's been 2 years ago. Rick and I are here at the Park동 Park. It's really weird to me. It's really weird to me. London is so crazy. You always have police cars and sirens and people screaming. I can definitely see why you moved here. It's so chill. We can see why though. It's so clean and peaceful. You walk down the street and everyone is so respectful. I can definitely see why you moved here, you know? You have to search. You have to know where you're going. I'm doing great and perfect. But they have to think of it. Ginger? Ginger. Oh! Oh, this is a book. This is how you're Korean. Hang on! I'm living in Korea. Ginger, one of the people. Ginger, one of the people. 깻잎쌈을 도전합니다, 릭시. 깻잎쌈을 도전합니다, 릭시. 깻잎쌈을 도전합니다. 쌈이 처음에 생각보다 어렸을 때. 근데 너무 맛있죠. 깻잎쌈을 도전합니다, 릭시. 13살인데, 귀여워. 아버지를 따라 오셨구나. 13살때부터 훈남이었네요. orie 을에 차가운 타워 오, 카 ninja 된 wo, 신 увер S I'm not surprised that you live here, I think that, uhm, you've always been quite interested in Korea. I want to move to Korea, it's always been like I want to move to Korea, it's never I wanna move when I go to so I want to move to Asia, I want to move to Korea. Maybe you stay forever, who knows? Who knows? Maybe you get a passport and become a Korean citizen, 항상 받는 질문이 캐나다 언제 돌아가 그런 질문 항상 받아요. 근데 저는 사실 돌아갈 언제 돌아갈지 몰라요. 저는 약간 여기 long term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한국은 이제 특히 유학생이나 이런 사람들 짧게 온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한국의 마인드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올 때는 그냥 짧게 온 사람들이야. 그냥 6개월이나 이러냐.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닐 때는 그런 편견을 많이 받고 많이 느껴요. 캐나다에서는 그런 질문 잘 안 하나요? 외국인들한테. 캐나다는 사실 외국인이라는 개념도 잘 없어요. 다 전 세계에서 와서 만드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해외에서 와든 그냥 캐나다에서 태어나든 우리는 뭐 급여 잘 안 해요. 그냥 뭐 사람이다. 그래서 언제 돌아갔냐. 사람이다. 사람은 뭐 사람이지? 사람이네. 한국 사람이다. 캐나다 사람이다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 회사가 강남에? 이 훈남이 강남의 회사를. 저희 회사예요. 오빠 강남 스타일 아니야?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환영합니다. 이 회사 로비층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리 잡고 커피 드시거나 일할 수 있는. 네 저는 이제 사업 개발팀에서 아카운트 담당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뭐 영업 혹은 뭐 커스터머 릴레션칩 플러스 마케팅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 역할이에요. 회사 다닌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다닌지 3년 됐어요. 오 꽤 되셨네요. 영업, 고객관리, 마케팅 전반적인 업무 다 하시는군요. 이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역할이 많아요. 방금 말레이시아 코아라른포르에 도착했어요. 저는 사실 저희 일 때문에 이런 점심을 많이 참여합니다. 올해 4,5번 간다. 오, 많이 갔네. 점심시간. 에바는 또 뭘 먹을지. 처음 읽는 게 아니라 소고기. 한국 사람한테 너 뭐 먹을래? 메뉴를 정해주는. 우와. 찐찐 먹으셨어요? 저는 이번 분이 소고기 샐러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샐러드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요. 지금 나왔던 분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 분은 한참 선배 아닙니까? 얼굴로만 봤을 때는 선배님 같은데. 식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도록 해주세요. 이 분은 저희 앞에 앉으시는 후렴 분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한민호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아, 대표님. 일단은 이메일을 제가 계속 그냥 단답하거나 씹었는데. 아, 그 직원은 진짜? 계속 보내더라고요. 계속 보내더라고요. 계속 보내었는데. 아, 일단은 인턴이라도 해결해달라. 뭐라도 하겠다 와서. 아, 그래서 외국인인데, 캐나다인인데 거의 태도가 캐나다인이 아니라 한국인의 근성이 보이는. 거기다가 서울대 MBA를 낳았습니다. 학력 좋겠다. 서울대 MBA요? 서울대? 회사에 관심도 받겠다. 안 보고 이유가 없었죠? 우와. 우와, 잠깐만. 저 맥길대가 캐나다 대학 랭킹 1위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땐 에반 씨. 그 스타트업, 몇 년이나 또 다니게 될까요? 예. 어? 제가 봤을 때는요. 방송 쪽에도 관심이 있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여기 뭐 혹시 KBS 일자리 같은 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사신의 고향. 여사신의 고향. 여사신의 고향. 가만 있어봐. 에반 씨가 외국인이시니까. 우리 세 명 중에 외국인은. 여기잖아. 어? 저? 그러면 어떻게. 이 자리? 이 자리 금방 받으면 돼요.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어. 아기가 있어. 제 첫 직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른 회사랑 사실 비교할 게 없어요. 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에반을 그때 내가 잘 합격시켰다. 한 몇 퍼센트 만족하세요? 100%죠. 100%? 야, 일이 잘하신가 봐. 에반 씨 일상 보셨는데. 에반 씨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살짝 공개가 됐는데. 13살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의 매력에 빠지게 되신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3살 때 처음 하고. 그때는 사실 아빠의 출장. 아빠랑 같이 오셨군요. 아빠랑 같이 왔고. 제가 아까 아빠 때문에 한국에 좀 간직하게 된다고. 그래서 아빠 출장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가. 왜 자꾸. 아무도 진행 계속 진행. 친구들에 이어서 에반 씨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에반 씨를 찾았을지 계속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느낌이 왠지. 한국을 들어온 거대하지 못한다. Kevin Thomas's mother and I'm his father as you can tell and we haven't been to Korea in six years so we're finally coming back to visit him flight today was 12 hours to come from Vancouver to Dusincheon such a long day for us free movies and I get over 100 pages of my book there was no sleep for m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time where you know seeing where Evan's actually living what his life is like where he does his grocery shopping just how he does his day-to-day stuff where he goes to work 그래도 뭐 아들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럼요 한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러 오셨는데 우리 또 에바씨 집 우리도 보는 겁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되겠죠? 우와 왜 이렇게 깔끔해? 호텔이야? 저희 집입니다 뭐 할 말이 없어? 아니 아무것도 없어 집에 뭐라도 좀 찾으려고 하는데 방이 너무 작으니까 원룸이죠? 원룸이야 원룸 아 그러니까 캐나다에 원룸 잘 없죠? 없어 없어 아 그러니까 그거 보고 놀라신 거야 지금 게으름대로 거기에 빠져버렸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진짜? 좀 더 작아진 것 같아요 아빠가 약간 실망한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캐나다운 친구들을 놀래는 이유는 작아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안 돼? 한국에 사는 친구들 와 진짜 깨끗하고 진짜 좁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반응이 많다 두 가지가 있어요 반응이 와 벤쿠버 벤쿠버 캐나다 저런 데니까 지금 엄마 아빠가 당황스러운 거지 휴양지 아니에요? 저 요트 하나 가지고 싶네요 에반 씨의 집이 아니라 에반 씨의 방입니까? 방? 예전 방 저 집이 좀 더 높은 장소 네, 어머님한테 맞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조종 동생이 훌륭한 거거든요 한국에서 원 룸은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죠 불편해요 불편하죠 불편하고 좀 제가 익숙한 것과 이제 좀 다르고 작고 그렇지만 이제 저 집에 5년 살 때 보니까 이제 진짜 저의 호흡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집 I'm surprised because I expected a lot of stuff all over the place but I'm assuming everything is in this in this wall here Weak cleaned up I guess it probably doesn't look like this most of the time 어머니는 딱 아시네요 항상 이러지 않겠지만 not always 어머니는 아시죠 그니까 짐이 없어 집에 너무 그렇게 사람이 안 사는 집 같아 야 그냥 모델하우스 같아 아니 무슨 짐이 없어? 짐 다 여기요 다 숨겨 있어요 그래서 열면 안 돼요 에바는 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싫어요? 그냥 원래 좀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아하고 특히 부모님들이 저는 도대체 6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좋은 모습 I don't want I don't want to show the inside of all my covers 뭐가 있지? 걔한테 날이 났어요 날이 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 반? 뭐였어요? 뭐였어요? 정말? I've been cleaning for a few hours 이상해요 사실 뭐가 이상해요? 그냥 이게 한국집인데 부모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고 It's like a clash of worlds you know? You're here in my green house Yeah Yeah I know the feeling You wonder when you're so far away You know, whether your children are doing well And you know, do they have a good work environment? Do they have a good home environment? I don't have to worry He's taken care of And it makes me feel good knowing I can go back home to Canada And feel good that Devin's in a good space And then 열심히 일하고 더 뿌리한 사람들과 돈 벌고 다음에 더 넓은 집으로 초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I was just frantic 다음에 부모님 왔을 때 더 큰 집에 있을 거예요 You're here in 945! Yeah